미나리 사먹고 밑둥을 잘라 물에 꽂았어요. 실풀이 나왔을 때 수반에 옮겨 심었어요. 햇살 드는 곳 숯간 옆에 뒀어요. 오늘이 뜯어 먹으려구요. 수커트 좀 뜯었어요. 이렇게 작은 상자에 심었는데도 매일 몇 가닥씩 뜯어 먹었어요. 나중에는 짙은 초록의 화초 같았어요. 다음엔 숯간 영상도 올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채소들이에요. 다음 영상에 다른 채소들도 차례로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저의 호기심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